시작!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유튜브 질문에 답변을 드리려고 해요. 이주연님. 네, 항상 감사히 잘 보고 있어요. 저는 직수만 하고 있는데 밤에는 15분, 30분 먹고 15분에서 30분 먹고 2, 3시간씩 자는데 낮에는 거의 항상 밤에는 가끔 똑같이 먹고 1시간씩 어떨 땐 정말 30분씩 줄 때도 있어요. 아기는 이제 태어난 지 한 달 되어 가요. 혹시 전유만 주고 있어서 금방 배고픈 건 아닌지 전유를 조금 짜내고 주라던데 도대체 얼마나 짜내야 하는 건지 정말 고민입니다. 유 유 유 유 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전유 후유 논란 되게 많더라고요. 그 논란이 왜 생겼을까요? 전유를 왜 짜서 버려야 되죠? 우리 전유 되게 중요한데 전유에 정말 중요한 거 너무 많이 들어있거든요.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면역, 항체 물질, 수분, 락토즈, 너무 좋은 거 많이 들어있어서 전유 안 먹으면 안 돼요. 전유를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물 아니에요. 애기한테는 에피타이저이자 소화제예요. 너무 좋은 게 많이 들어있어서 버리면 안 되죠. 어우, 속상해.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전유만 먹었을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러면 그쪽 먹이던 가슴을 좀 더 길게 물리면 되죠. 그리고 전유만 먹은 아기들의 대변은 초록색이에요. 쑥색, 카키색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잎사귀 같은 초록색이라니까 초록색을 보여줄 게 없네. 네,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완벽한 초록색. 네, 그러면 그런 초록색이 아니라 초록색 말이 안 나와요. 초록색만 아니면 전유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초록색이잖아요. 그러면 한쪽 가슴 길게 먹이면 돼요. 그리고 전유만 먹은 아이들은 체중 증가가 굉장히 더뎌요. 그러니까 그냥 초록색 변을 보면서 체중 증가가 더디다. 그러면 그때 전유만 먹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우리 아기는 지금 황금변을 하루에 한 무더기, 두 무더기씩 싸고 있고 초록색 변도 아니고 체중도 잘 증가하고 있는 엄마들이 굳이 전유를 짜서 버릴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구는 전유를 짜서 버려야 된다더라. 그럼 그 엄마만 해당되는 소리인 거예요. 나까지 그걸 따라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맘카페에서 서로 막 도는 얘기들이 이게 그냥 썰이었는데 자꾸 여러 명이 그렇다더라 그렇다더라 하니까 이게 나중에 사실이 돼가지고 마치 정보인 것처럼 떠도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가끔은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얘기를 한 번씩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막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그러면 저의 경우를 얘기해 볼게요. 제가 이제 셋째를 2015년 7월에 출산을 했어요. 2.5kg. 2.5kg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서른아홉이었기 때문에 원래 아이들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가면 약간 모유가 조금씩 묽어져요. 저는 알고 있었죠. 그렇다고 그게 영양가가 없는 모유는 아니거든요. 이제 모유 수유하는 엄마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모유 수유를 이제 시작하면 처음에 모유가 많아지기까지 여기까지 애기 체중이 분유 수유를 하는 아기들에 비해서 좀 더디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기가 2.5kg에 태어나서 이제 병원에서 태어나는 3일 뒤에 2.35인가? 하여튼 그랬어요. 좀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이제 좀 걱정이 되죠. 저도.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살소대의 문제가 있었어요. 입을 이제 애 하면 여기가 이제 혀가 하트가 될 정도로 혀가 짧았고 제 유두는 병원에서 3일 동안 모자동실을 하면서 모유 수유를 열심히 했지만 유두는 다 터졌고 피가 막 나고 상처가 나있었고 아기는 잘 못 먹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을 퇴원을 하면서 이제 친구 소아과 닥터한테 전화해서 설소대에 절개해줘. 나 지금 당장 간다.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병원에 가서 바로 절개를 하고 이제 제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 빈방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기가 설소대를 막 했고 체중은 굉장히 작고 1시간, 1시간 반마다 계속해서 빈번해서 젖을 먹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하루에 변은 10번 정도 보고 있었어요. 엄마는 이러면 견디겠어요. 하지만 저는 아기 체중이 더 떨어지지 않고 있었고 그리고 처음에 아기가 짧게 빠는 문제 때문에 전율을 먹고 있어서 초록색 지리는 변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소변을 볼 때마다 엉덩이를 확인하고 네. 이제 항문에 변물로 촉촉하게 젖어 있을 때마다 항문 발진이 생기지 않도록 잘 닦아줬고요. 그렇게 해도 변을 워낙 자주 쐈기 때문에 항문이 아주 심한 발진은 아니었지만 적당히 약간 붉은기가 좀 돌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출생 10일차까지 네. 모유수유는 출생 10일차 짧게 보면 7일차, 길게 보면 10일차까지 출생 체중이 2.5kg를 회복하면 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버티고 계속 모유수유를 해나가고 있었어요. 이제 중간에 중간에 아기가 젖을 모유를 헛발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생후 한 7일 그러니까 조련에 제가 감지한 4일차부터 아기가 유두를 못 발고 계속 헛발질을 하면서 계속 미끄러지는 일이 생겼어요. 2, 3일 동안 지속이 됐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아, 나 모유수유가 불가능한가 보다 이렇게 절망하지 않았죠. 경험도 있고 네가 뭔가를 새로이 시작하고 있구나 엄마가 젖이 늘어서 혹시 사출이 생겼니? 하면서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아기가 입을 작게 벌리는 원인이 좀 있어서 제가 이제 입을 크게 벌릴 때만 유두를 넣어줬고 그렇게 했더니 아기가 점점 입을 크게 벌리면서 이제 수유가 잘 진행이 됐어요. 제가 7일차 쯤에는 너무 낙탑해서 스푼 수유도 막 하면서 아기한테 이제 체중 증가를 좀 시켜보려고 했었거든요. 여전히 체중은 정체, 똑같이 정체되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제 조련에 이제 페이 원장님이 계셨어요. 저는 이제 대표 원장이었고 그 원장님 오셔서 원장님 애가 체중이 너무 안 늘어 분유 좀 먹이자 딱 이런데 제가 마음이 아 얼마나 짜증이 안 해서 올라오던지 엄마들은 제 마음 이해하시죠. 내가 지금 모유 수유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분유 수유를 하자고? 이러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원래도 신생아실에 제 애를 안 넣었어요. 그래서 네 이것은 저는 네 그냥 제가 아기를 전적으로 제 방에서 돌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사지 받으러 가는 한 시간 정도만 이제 신생아실에 데려다주고 마사지도 많이 안 받았어요. 2주 동안 딱 5번 받았나? 네 저는 마사지도 많이 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딱 이제 원장님이 오셔서 분유 좀 먹이자고 체중 너무 늙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싫어요. 저 모유 수유를 할 거예요.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이제 했거든요. 딱 11차에 출생 체중이 딱 되고 11차부터 쭉쭉쭉쭉쭉쭉쭉 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늘었을까요? 왜 늘었을까요? 응 왜 늘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모유가 늘었으니까 네 애기가 열심히 빨아줘서 모유가 늘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체중 증가가 이제 잘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아기가 초록색변을 보고 하루에 10번씩 변을 보고 있었는데 그 10번이 양상이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양상이 뭐냐면 건더기가 하나도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조금씩 찌리는 거예요. 찌리는데 양상은 괜찮고 녹색인데 완전한 녹색이 아니라 노란색이 섞인 연두색과 황금색이 약간 섞여있는 그런 변을 어떨 땐 한무더기를 싸고 어떨 땐 조금씩 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셋째야 그래 너는 관략근 힘이 부족하구나. 엄마가 잘 닦아줄게. 이러면서 이제 관략근 힘이 부족해서 자꾸만 지리는 우리 아기의 항문을 잘 관리해주면서 버티기를 들어갔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생후 한 9일, 10일부터는 황금색변이 나오면서 쭉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기가 녹색변을 볼 때는 왔다 갔다 먹이지 않고 한쪽 가슴만 끝까지 딱 먹이고 딱 트름시켜 재우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양쪽 10분 10분 먹이는데 우리 아이가 초록색 변을 보고 자꾸만 변을 지리고 아 전이만 먹은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 때는 한쪽 가슴을 끝까지 먹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둘째, 둘째 때 둘째는 4kg에 태어났거든요. 2011년도에 둘째 때도 제가 제조리원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아이는 너무 대식가여서 너무 많이 먹으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양쪽 가슴을 먹이고 있었는데 황금단이 잘 나오다가 제가 이제 3주까지 조련에 있었거든요. 3주 차에 갑자기 아기가 초록색 변을 보는 거예요. 아, 전량이 늘었구나. 양쪽 가슴 먹이면 안 되겠어. 이러고서는 한쪽 가슴을 끝까지 다 먹이고 다음 타임에 이쪽 가슴을 먹인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하루, 만 하루가 지나고 계속 초록색 변이 하루 동안 나왔죠. 어제 먹은 변이 나오니까 계속 했지만 그 다음 날 바로 황금변으로 내 아기가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아이랑 맞춰 나갔었어요.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 저는 한쪽 가슴만 먹여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양쪽을 다 먹이느냐 한쪽을 먹이느냐는 엄마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쪽 한쪽 다 먹었는데 아기가 이쪽 와야지. 먹다가 만약에 다 먹어서 아기가 그만 먹겠다고 한다. 그러면 그 다음 수유는 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싹 다 먹고 짜증을 막 부리면 그래, 반대쪽 먹자 하고 반대쪽 가요. 근데 다 안 먹었어. 그럼 다음에 또 여기서부터 시작. 한쪽 먹고 이쪽 갔더니 절대 입을 안 벌리고 이러고 있어. 그러면은 못 먹이는 거죠. 하지만 트름 시키고 나서 트름 한 10분 시키고 나서 트름 한 10분 시키고 또 먹어볼래? 트름 한 10분 했더니 갑자기 트름 끅 끅 끅 하더니 트름 한 자리가 비었어요. 엄마가 모유로 채워줄게요. 채워줄게요. 이러면서 이제 또 이쪽 먹여보고 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전유에 대한 바람직하지 않은 걱정일 수 있어서 네. 불필요한 걱정 네. 너무 전유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하지 마세요. 전유를 짜고 먹일 필요는 없어요. 제가 방금 전에 애기 초록색 뼈였는데 전유를 짜고 베겼나요? 아니죠. 후유를 더 줬죠. 네. 그러면 살찌고 좋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전유를 짜고 먹이는 건 임기응변적인 모유 수유법이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유를 짬으로 인해서 뭐 2, 30ml를 만약 짠다. 그러면 점점점 모유는 늘어나고 왕물을 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과단비로 갈 수 있어서 전유 양이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들 그냥 편안하게 수유하세요. 이 머릿속으로 전유랑 후유를 분리해야 돼. 삐리끼리.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또 뭐예요? 내가 먹은 내가 지금 과자랑 라면을 먹었는데 몇 시간 뒤에 모유로 생성되는 거지? 그건 짜서 버려야 돼. 왜? 라면은 음식 아니에요. 과자는 음식 아니에요. 맛있게 드시고 모유 수유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슨 독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그럼 과자도 안 먹고 라면도 안 먹고 피자도 안 먹고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살아요. 아기 딱 아기 모유 수유할 때 그렇게 라면 냄새가 막 라면 냄새가 막 라면 너무 먹고 싶고 피자도 너무 먹고 싶고 그러면 드세요. 드시는데 드시고 나서 다음번 끼니 때 식사는 담백하고 좋은 거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라면 먹고 모유 수유한다고 아기가 엉덩이가 빨개진다고? 그럼 엄마들 엄마 유두는 왜 안 빨개졌어요? 아기가 모유를 먹다가 아 매워 매워 해야지. 그런 거랑 관계 없다고요. 없어요. 네.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전유 후유 걱정도 하지 말고 네. 언제나 팩트체크는 아기의 대변으로 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힘내시고 화이팅! 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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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